세상은 신세대 꽃장년의 시대 마음은 이팔 청춘 그런데 이 작은 글씨만 잘 보이면 금상첨화인데 뭐 좋은 방법이 없나요 기농과 품격이 있는 확대경이 등장했다 이것이 바로 아이루페 우드 리더 책이나 신문, 설명서, 스마트폰 깨알같은 보험 약관도 척척 확대경 전문경 아이루페 신제품 우드 리더를 소개합니다 신세대 꽃장년을 위한 세련되고 감각적인 우드 리더는 한눈에 한 페이지씩 이야 시원한 시야를 확보해 주는구만요 크고 넉넉한 사이즈의 렌즈 하지만 무게가 가볍고 하하하하 진환경 천연나무로 제작된 손잡이가 품격을 더해주는군요 이거 작품이네 이거 작품이에요 레이저로 가공한 수공의 손잡이에다 원하는 문안이나 홍보문구를 새겨드리니까 기념품, 선물용으로도 이거 최고로구나 한눈에 한 페이지 시야가 넓고 가벼운 우드 리더는 볼수록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드립니다 신세대 꽃장년에게도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기능과 품격 두 마리 조끼를 확실히 잡아주는 신세대 꽃장년의 확대경 우드 리더 우드 리더는 확대경 전문기업 아이루프에서 만들었습니다